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은상 자 다음에는 은상에는 시장생인은 김병건 님 수고해 주십시오 안동력에서 함께 차차차 삼각관계 수많은 분들이 많죠 방금 노래하셨듯이 고향이라는 노래도 잘하셨고요 자 은상의 우리 임식 심인식 유튜브쇼 심인식 님 자 위사람은 심인식 위사람은 2018년 제8회 한국전통가유지에서 가창상과 탁월한 음악숭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후상을 수여한 2018년 6월 24일 한국전통가유협회 회장 김보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덟번째 장관입니다 신임신임의 반포대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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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웃으며 보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요 두 눈에 가득한 보인 눈물은 쏟아지는 인물이니까 모래는 차 그냥 가슴의 밤은 더 깊은 밤을 이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